자, 랜니엘, 컴온! 오케이, 컴온! 노 렛츠! 네, 타스트에서 세 번째 게임을 가려고 하는데요. 마이 파우너는 아마 졌어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오케이. 자, 이제 세 번째 페어 모셔보겠습니다. 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옆에 두 팀이 져서 기분이 그렇게 유피하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파이팅 할까요?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파이팅! warum 치ov datos 매장. espectALD знае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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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두번째, 파이팅! 줄넣 nickel, 결계 끝afar진ordable.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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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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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